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20년도 그 말도 말렁고 탈도 많았던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거의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될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무려 2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법원들이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120여 건 가운데 단 5번의 재건표가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발설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들은 2020년도 4월 15일 날 총선이 실시된 이후에 누가 어떤 일을 추진했는지 그동안 일관되게 침묵을 유지해 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사전투표 거부와 당일투표 동료의 위기감을 느낀 까닭인지 2022년 또 1월 24일 날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측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2년 동안 어떤 나쁜 일을 두고 침묵을 지키는 일은 범죄집단에서나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데 이런 점에서 민주당 구성원들의 단결력과 일사불란함과 그리고 선악 개념의 부재에 대해서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경 대변인은 1월 24일 날 오후 2시 무렵에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가 어제 전남 광주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외치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여기에다가 전자개표를 배제하고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퇴형적인 발언을 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에는 황교안 전 당대표는 저들에게는 정권을 뺏기지 않을 부정선거라는 비밀병기가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선거가 시작되기도 이전에 부정선거라 단정하고 몰아가는 비열한 행동이다. 이것이 거의 2년 만에 나온 민주당 측의 4.15 총선에 대한 일종의 반응입니다. 참고로 황교안 전 총리는 2022년 또 1월 22일 날 광주광역시 금남로 시계탑 앞에서 열린 자유민주광주선언식에서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선거 정의가 무너져서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현장투표 당일투표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부정선거의 조작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화들짝 놀란 민주당 측이 그동안의 침묵 모드를 깨고 아주 드물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4.15 총선에서의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은 물론이고 이번에 실시던 3구 대선에서도 아주 유사한 방식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아주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3구 대선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3구 대선은 그들 주장대로 0.73%포인트의 초접전으로 끝났습니다. 25만 표가 최대지 않는 그런 초접전의 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측에서는 재검표 요구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더불어 민주당 측은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민주당의 직접 간접 그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단결력을 과시하듯이 침묵 모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침묵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오히려 강한 의구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저 동네 사람들이 길길 날뛰고 재검표 해보자고 이렇게 억지를 부릴 텐데 왜 저렇게 조용할까. 뭔가 크게 찔리는 것이 있는 모양이다. 이것이 시중에 보통 시민들의 판단입니다. 공병호 tv는 제야 고수의 도움으로 전국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했는가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방송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만 하더라도 사전투표에서 약 14만 표 정도의 조작이 있었습니다. 전국 차원에서는 326만 표 플러스 알파 정도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와 확진자 투표 등을 염두에 두면 지금 말씀드린 수치는 최소한의 또 최소한의 그런 숫자라고 봅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3구 대선의 사전투표 조작 등을 비롯한 일체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긴급 설문조사가 지난 7시간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1만 9천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는 과연 더불어민주당 수뇌부 핵심 세력들이 3구 대선의 사전투표 조작 등을 비롯한 이번에 발각된 부정선거 사례들을 과연 알고 있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설문이었습니다. 설문조사 문항은 송영길 우상호 선대위 투톱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 등 민주당 수뇌부가 이번 3구 대선에서 선거 기술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만 9천여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고 수뇌부는 몰랐을 것이다 2%가 최대지 않습니다. 수뇌부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97% 이상이 됩니다. 잘 모르겠다 1% 미만입니다. 엄정한 여론조사가 아니지만 1만 9천여 명이 참가자들이 민주당 수뇌부가 3구 대선에서 자기당 소속 선거 기술자들이 무슨 일을 감행했는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비중이 무려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프로젝트라도 발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발주자의 주문에 따라서 물건이든 무엇이든 만들게 됩니다. 선거라고 해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발주자의 주문이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선거 기술자들이 선거 조작에 들어갔을 것으로 봅니다. 세상에 발주자가 없거나 발주자의 구체적인 주문이 없는 프로젝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거 기술자들의 주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한 것으로 추측되는 3구 대선 조작 프로젝트 역시 발주자가 주문을 넣고 그 주문에 맞춰서 바로 실행자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상호 의원이나 송영길 당대표는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 당시에 사무총장직을 역임했고 3구 대선 당시에는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윤호중 씨가 지금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민주당의 쇄신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씨만큼 4.15 총선과 3구 대선 양대 선거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상세히 아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참으로 그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무슨 민주당의 쇄신책을 추구하는지 놀랍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963년생으로 아주 전형적인 586운동권 정치 세력의 핵심 인물입니다. 4선 의원으로 경기도 구리의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4.15 부정선거의 진상이 세상에 낱낱이 알려지고 3구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들이 세상에서 사실로 판걸음 나게 되면 윤호중 씨를 비롯한 586운동권 핵심 세력들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대상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더 많은 국민들이 정확히 그리고 소상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이고 도덕적 책임을 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민심은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3구 대선에 관여했던 민주당의 핵심 멤버들, 민주당의 수뇌부들이 3구 대선의 비밀을 잘 알고 있다고 바로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압도적인 다수인 97%가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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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